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실패식 데이터비에서 실패 사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액체질소로 주변 공기의 산소가 액화되어 벤젠이 폭발 약창정령 전투장산 교수님이 지연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소고요 91년 1월 17일 일본 기후엔의 전자부품 공장이고요 기회를 보시면 액체질소의 냉리를 이용하여 세라믹스와 벤젠 등의 용제를 동결 건조하고 있었고 액체질소 온도 마이너스 196도에서 산소가 액화되어 동결 조종의 벤젠 등과 폭발적으로 발행하였다 액체질소에 사용한 액체 산소와 가염물의 혼합폭발 사고는 이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사고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지책이 취해지지 않았다 현황을 보시면 세라믹스 기판 제조소에서 신규 세라믹스의 시험 제조를 수행하였고요 세라믹스를 과립하는 과정 공정에서 세라믹스의 분말과 용제 벤젠을 규반 혼합하고 다시 196도의 액체질소를 분무 동결 건조해 세라믹스 입자를 얻었다는 거죠 이에 세라믹스 입자를 스테네스제 삽으로 용기로부터 쟁반으로 옮기고 그대로 건조기에 투입하고 있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 경고를 보시면 1번 세라믹스 분말과 벤젠 1톤을 혼합한 후 액체질소로 동결하였다 영하 196도 2번 다음으로 동결체를 삽으로 별도의 공기로 옮기는 작업을 개시하였고요 1월 17일 2시 25분에 돌엠 폭발이 일어났다 원인은 액체질소 온도에서 공기 중의 산소 산소의 액화 온도는 마이너스 183도죠 액체질소의 액화 온도는 196도 빛정보의 액화 온도는 같은 거니까요 응축되어 동결체중의 벤젠과 액체질소 폭약이 형성되어 폭발적으로 파란 것으로 추정되었다 순행된 사고에도 있고요 고농도의 벤젠 진기가 자극실 내에 충만하였는데 이것이 사고 온인은 확실히 아니다 바라온인은 이동자극실의 마찰 충격이라고 추정되어 지고 있다 대체로 무상자를 급성했고요 1. 액체질소로 사용하는 냉각공정에서는 가연성 용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액체질소 표면을 공기로부터 차단한다 척하온을 배제한다 기계적 자극이나 정전기 등 뒤집어 보시면 액체질소 사용한 공정에서는 공기종의 산소가 부분적으로 응축되고 유기물과 혼합하면 폭발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액체질소 온도에서는 공기종의 산소가 응축되어 가연물과 폭발성 혼합물의 생활 위험성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재질을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불행하게 사망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 1명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